최진아 시동을 겁니다. 최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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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하게 성공시킵니다. 앞서 나가는 원정팀 화천. 아 역시 댄스 타임 최진아 빠질 수가 없어요. 너무 칭칭 나요. 그 가운데 인싸죠. 시즌 6호 골을 장식하는 최진아. 다시 보시죠. 아 너무 여유 있었어요. 지금은 진짜 굉장히 여유 있게 나왔습니다. 최진아 선수 화천에 잘 왔습니다. 아 감상하시죠. 이 선수 대단합니다. 정말 이 춤이 매일 바뀌는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빠지지 않은 저 핸드쉬이크는 항상 있는. 느낌이 안 좋으니까 걷어냈습니다. 자 빠르게 스로인 가는데요. 주여주. 문미라. 돌파합니다. 오 좋아요. 아 빠져나왔고 김윤지 어렵게 컷백. 문미라 문미라 골라. 내가 문미라다. 독점. 문미라가 여기서 해줍니다. 아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. 후발 74분. 저희가 문미라 선수 오늘 주목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. 역시 수원의 공격. 문미라 선수입니다. 두드리고 두드려서 결혼했던 문미라. 다시 보시죠. 직접 던졌거든요. 주여주 리턴 이후에 이번에는 뭔가 패스를 잘 뿌려나갔어요. 이 패스와 연결됐어요. 김윤지가 너무 잘 버텼고. 오늘 김민영 다 막아냈지만 이렇게 골대로 꽂아넣는 공은 막아낼 수 없죠. 역시 문미라네요. 골대 맞고 들어갔거든요. 이야. 그리고 김민영이 또 맞추긴 했어요. 맞습니다. 하지만 이게 또 골대 맞고 들어갔거든요.